이제부터 자기랑 나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. 벌써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? 그거 남주현 봐라 남주현. 맨날 옆에 와서 알랭 알랭 이렇게 붙어가지고. 보고있게 역겨워서요. 날아들었으면 조심하세요. 맨날. 안 봐야 될 걸 봤으니까. 니가. 이 다이어리는 말하고 있다. 내가 성인 3명 정도를 쓰러트릴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. 다이어리는 말하고 있다. 한 번에 4키로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. 네, 여러분. 이것을 다이어리는 말하고 있다. 은은히 3.4km. 지금은 5.6km. 이다이 7.5km. 감사합니다.